1.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은 1. 경직성의 감소 2. 내양성의 감소 3. 유대감의 감소 4. 의존성의 감소 5. 조심성의 감소 정답은 3. 유대감의 감소 2. 노인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은 1. 세대 간의 소통을 줄인다 2.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3. 획일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개편한다 5. 부양 책임은 전적으로 장남이 감당한다 정답은 2.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부양한다 3.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상황을 파악하는 평가 방법은 1. 욕구평가 2. 자가평가 3. 총괄평가 4. 형성평가 5. 효과평가 정답은 1. 욕구평가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3.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4. 전체 재원은 보험료와 국가지원으로 구성된다 5.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징수한다 정답은 3.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의 대상자에게 노인체조, 게이트볼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1. 노인왜료서비스 2. 노인건강관리사업 3. 독거노인보호사업 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정답은 2. 노인건강관리사업 6.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원칙으로 오른 것은 1. 대상자에게 욕천드레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의 사생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3.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획된 서비스 외의 임의로 서비스를 추가한다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정답은 5.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습관을 확인한다 7.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식사,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 관찰자 2. 상담자 3. 옹호자 4. 정보 전달자 5. 숙련된 수발자 5. 숙련된 수발자 8. 다음 상황에서 알 수 있는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가 건강이 약화됨에도 계속 술을 마신다 요양보호사가 집안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려 해도 대상자가 거부한다 1. 방임 2. 유기 3. 자기 방임 4. 신체적 학대 5. 정서적 학대 정답은 3. 자기 방임 9.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은 1. 노인복지관 2. 주간보호센터 3. 노인보호전문기관 4. 정신건강복지센터 5. 학대피해노인 전용심터 정답은 5. 학대피해노인 전용심터 10.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은 보호자에게 폭언 및 신체폭력의 위협을 받아 안전상의 이유로 업무를 중단했을 때 기관장은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노인복지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안전보건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정답은 3. 산업안전보건법 11.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성희롱 유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와 비유, 이상한 눈초리로 앞말을 해달라고 조르기 1. 사회적 성희롱 2. 시각적 성희롱 3. 언어적 성희롱 4. 위계적 성희롱 5. 육체적 성희롱 정답은 3. 언어적 성희롱 12.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1. 대상자를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높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3. 대상자와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하였다 4.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5.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달라고 사적으로 부탁하였다 정답은 4. 제가 방문 시 대상자가 없어서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겼다 13.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나는 70평생 밥보다 간식을 많이 먹던 사람인데 여기 음식은 영옥 맞지 않네 입맛이 없으니 기력도 없고 1. 간식만 드시면 안 돼요 2. 제 입맛에는 괜찮은데요 3.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실 거예요 4. 제가 따로 간식을 준비해서 챙겨드릴게요 5. 힘드시겠지만 새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정답은 5. 힘드시겠지만 새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14. 대상자의 가족이 복지용구 구입을 부탁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복지용구를 대여해준다 2. 직접 구입해 가져다준다 3. 대신 구입해주고 사례금을 받는다 4.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5. 평소 알고 있는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권유한다 정답은 4. 복지용구 구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15. 시설에서 대상자가 다른 대상자를 성추행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큰 소리로 꾸짖는다 2. 가족에게 알리고 퇴소시킨다 3. 대상자의 행동을 못 본 척한다 4.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처 방법을 의논한다 5.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정답은 5. 행위를 중단시키고 시설장에게 즉시 알린다 16.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전신 스트레칭 방법은 1. 상하좌우 교대로 스트레칭 한다 2. 한 가지 자세를 5분 이상 유지한다 3.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동작을 반복한다 4.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쉬지 않고 진행한다 5. 스트레칭된 상태에서는 숨을 최대한 참는다 정답은 1. 상하좌우 교대로 스트레칭 한다 17. 요양보호사가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1.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한다 2. 분비물을 만진 후 휴지로 손을 닦는다 3.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4.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멸균장갑을 착용한다 5. 임신한 경우 수도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정답은 5. 임신한 경우 수도 증상이 있는 대상자와 접촉을 피한다 18. 만성기관지염 대상자의 가래배출을 돕는 방법은 1. 해열제를 투여한다 2. 심호흡을 하게 한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4.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5. 똑바로 누워 안정을 취하게 한다 정답은 2. 심호흡을 하게 한다 19.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질병은 관절 연골의 마모와 관절 조직의 퇴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심한 무릎 통증 1. 골수염 2. 골다공증 3. 골연화증 4. 고관절 골절 5. 퇴행성 관절염 정답은 5. 퇴행성 관절염 20. 보갑성 요실금을 관리하는 방법은 1. 체중을 조절한다 2. 매시간 화장실을 간다 3.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 4. 규칙적으로 줄넘기를 한다 5. 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 체중을 조절한다 21. 노인 대상자에게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1. 비만 2. 피부건조 3. 면역력 저하 4. 혈액순환 장애 5. 신장기능 저하 정답은 3. 면역력 저하 22.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1. 6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2. 격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한다 3.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4. 목욕을 한 후 전신에 파우더를 바른다 5. 물수건을 대주어 피부를 촉촉하게 한다 정답은 3. 침대 시트는 주름지지 않게 유지한다 23.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는 1. 손발톱이 얇아짐 2. 머리카락이 굵어짐 3. 피하지방이 증가함 4. 입가와 뺨의 털이 증가함 5. 모근의 멜라닌 세포가 증가함 정답은 4. 입가와 뺨의 털이 증가함 24. 손해가 손상된 뇌졸증 대상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빈맥 2. 안구 통증 3. 전신마비 4. 균형감 상실 5. 기억력 장애 정답은 4. 균형감 상실 25.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큰 소리로 대화한다 2. 신체 활동을 억제한다 3. 가족의 방문을 제한한다 4. 가족 사진을 침상 가까이 둔다 5. 밤에는 커튼을 치고 불을 끈다 정답은 4. 가족 사진을 침상 가까이 둔다 26. 질병 A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 A 결액 B 단백질 섭취 제한 2. A 폐렴 B 수분 섭취 제한 3. A 대장암 B 육가공품 섭취 제한 4. A 심부전 B 수분 섭취 권장 5. A 갑상선 기능저하증 염분 섭취 권장 정답은 3. A 대장암 B 육가공품 섭취 제한 27. 노인이 운동을 꺼리게 되는 신체적 변화는 1. 폐활량 증가 2. 골밀도 증가 3.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4. 근육 피로도 감소 5.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정답은 5.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28.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1. 알코올을 섭취하게 한다 2.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3. 낮에 졸고 있으면 이불을 펴준다 4. 취침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한다 5. 잠이 안 올 경우 편한 시간에 취침하게 한다 정답은 2. 저녁에 과식하지 않게 한다 29. 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적 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2. 관절념은 오르가즘을 지연시킨다 3. 뇌졸증은 성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4. 알코올 과다 섭취는 성기능을 향상시킨다 5. 질본비물 증가로 성교시 통증이 감소한다 정답은 1.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일으킨다 30. 혈압약과 함께 섭취했을 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1. 인삼 2. 루테인 3. 리놀렌산 4. 프로바이오틱스 5. 오메가3 지방산 정답은 1. 인삼 31. 노인에게 10년마다 추가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 홍역, 풍진 2. 폐렴구균, 결핵 3. 인플루엔자, 백일해 4. 파상풍, 디프테리아 5. A형 간염, 대상포진 정답은 4. 파상풍, 디프테리아 32.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작성한 기록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1.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2. 식사량이 조금 줄었다 3. 자주 대소변 실수를 한다 4.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5. 오전 10시에 기저귀를 교환했다 정답은 5. 오전 10시에 기저귀를 교환했다 33.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업무보고 형식은 1. 구두보고 2. 대명보고 3. 서명보고 4. 수시보고 5. 원격보고 정답은 3. 서명보고 34.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의향서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의향서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 4.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항암제 투여는 지속한다 5. 연명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5. 대상자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 거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 인종 적응 단계는 1. 부정 2. 분노 3. 수용 4. 우울 5. 타협 정답은 2. 분노 6. 및